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를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원성하게 하고 원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그 복을 누리셨다는 말씀입니다. 오늘 우리 한국경찰 선교신문 찬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20여 년 동안 오래 참아오셨어요.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됐었는데 이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인마의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빛내는 아름다운 공신문으로 거듭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.